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자기소개서 항목 다 같은가요? 다릅니다. 계열사마다 좀 다르고요.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유사하지만 순서가 바뀐 그런 계열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공통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대응 전략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항목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묻고 있는 것은 면접도 그렇고요. 자기소개서도 그렇고요. 왜 내가 당신을 뽑아야 되느냐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왜 우리 회사를 지원해? 그리고 왜 이 직무를 지원합니까? 라는 것이 공통적인 질문들이었거든요. 실제 자기소개서 내용으로 보면 포스코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1번이 회사, 당신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포스코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이걸 뭐냐 하면 지원 동계예요. 회사, 왜 우리 회사를 지원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제대로 알고 있어? 왜 이 직무를 지원했어?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 직무에 당신을 뽑아야 되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일을 극복했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힘들었던 이야기를 절절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 이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의 견해를 얘기해라. 요즘에 이런 이슈를 선택하고 견해를 얘기해라. 이런 질문들이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자소사별 작성 팁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항목부터 볼게요. 일단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이 무엇이고 포스코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그 글을 어떻게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 이것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추천하는 글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앞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나의 직업관을 먼저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포스코가 나의 직업관과 이렇게 맞아떨어져. 예를 들어서 나는 지속적으로 지금 1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포스코가 1위이지만 계속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뒤에다 받쳐주는 거죠. 큰 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뒤에 덩어리는 뭐냐면 그래 이런 포스코 정말 훌륭한 회사야. 그런데 포스코에서 내가 왜 필요하지? 라는 것을 뒤에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들이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어서 재원했어. 이런 글의 구조로 얘기하면 깔끔합니다. 그럼 내용은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어디서 찾느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 가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산업 시장의 트렌드라든가 경쟁 관계라든가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나왔으니까 그거를 보시는데 최근 반기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보시되 2번의 사업의 내용. 2번 사업의 내용이라는 그 부분만 보세요. 전체를 다 보려면 한 500페이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만화의 20페이지 이 정도만 보면 자소서에서 쓸만한 모든 내용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쟁 사회는 없는데 우리 포스코에만 있는 그 강점을 가능한 많이 뽑아내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써주시면 좋고요. 좋고요. 제발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호소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항목을 이렇게 연밀하게 살펴 주셨는데 두 번째 항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 파악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의해야 될 점 말씀드리면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런 게 필요하겠지? 이런 게 필요하겠지? 하지 말고요. 이 포스코에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뭐야라는 것을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바로 거기에 맞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내 마음대로 요구 역량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업에서는 우리 서류 전형이나 면접을 피테스트라는 용어까지 쓰거든요. 얼만큼 일치하느냐예요. 얼만큼 훌륭하느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여기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 정의한 거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와 있어요. 포스코 잡스라는 썸메뉴 안에 그 안에 직무 소개란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포스코, 포스코 케미컬 이렇게 계열사별로 또 버튼이 있어요. 그걸 포스코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직무 선택을 할 수 있고 직무 선택하면 그 안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해 그거를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3번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네, 그냥 힘들었던 순간 그것만 나열하고 끝 이러면 그냥 공간 낭비가 될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힘들었어. 그래, 그러면 왜 이걸 물어볼까? 기업에서는요. 회사에 들어가면 힘든 일 많아요. 실제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힘든 일 많습니다. 그럴 때 과거의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와서도 힘든 일 딱 겪고 나면 대군가 이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님을 기대하면서 과거의 힘든 일을 겪었어? 그래, 그걸 극복해봤어? 그 극복해내 나아가는 과정에서 열정을 어떻게 보여줬어? 라는 것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군대 얘기 뭐 쓰면 되겠네요. 딱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군대 얘기, 군대 얘기. 제발 군대 얘기, 수능 시험 얘기 좀 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이 자수서도 차별화가 되는 그 이야기를 써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남들 말고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갔다 왔죠? 대부분 사람들은 수능 봤죠?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전혀 없어요. 군대 얘기, 수능 시험 얘기를 하지 말고 개인적인 경험 중에서 정말 어렵게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바득바득 매달리고 근성을 가지고 그 어려웠던 것을 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소재를 선택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셔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이 항목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미리미리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항목입니다. 최근 국내외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본인의 견해를 서술화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뉴스 기사 같은 거 살펴봐야 할까요? 네, 뉴스 기사를 보아도 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평가 항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것의 평가 항목은 무엇이냐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얼만큼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포스코에 연관될 수 있는 주변의 환경 분석서부터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기술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기업에서 보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해요. 교육시켜놓으면 대부분 빨리 빨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 대책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 장치가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뽑으면 오래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자꾸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를 먼저 분석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기사, 관련 기사요? 관련 기사 또는 논문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는 좀 나눠서 보시면 돼요. 기술적인 변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AI, 로봇, IoT 이런 것들이 있죠. 또 다른 것은 사회적인 변화 1인 가족의 증가, 고령화 사회, 출산 절벽 이런 것들, 이런 게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제도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관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한번 줄을 꺼보세요. 선을 연결해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뽑아서 얘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코로나19 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쓰지 말라 이건 아니고요. 코로나19를 쓸 거라면 쓸 거라면 좀 더 인사이트가 있는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쓰셔야 되고요. 그럴 자신 없으면 좀 다른 사례를 좀 갖다 쓰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아니라면 깊이 있게 다른 사례를 알겠습니다. 포스코 살펴봤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자소서 항목을 살펴볼게요. 1번은 좀 앞에 포스코랑 좀 비슷한데 2번 항목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2번만 다르네요.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력 3가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장사꾼이야 라는 그 느낌을 줘야 돼요. 말로써 글로써 줘야 됩니다. 대놓고 그래서 내가 대표할 수 있는 이력 3가지를 쓸 때 이것을 염두하고 나 장사꾼이야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자소서는요. 자소서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면접 미끼용입니다. 이 질문을 해달라? 그렇죠. 면접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 유도를 할 수 있는 미끼들을 많이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장사꾼이야 그리고 미끼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지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포스코 케미칼을 한번 살펴볼 텐데 보니까 포스코 자소서 항목이랑 크게 다르지 않나 보여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맞춰만 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의 1번은 포스코 자소서의 1번 보시고요. 설명한 거. 2번 항목은 포스코 3번 3번 항목은 포스코 4번 4번 항목은 포스코 2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아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돌려감기 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다시 보기로 조회수도 올려주세요. 어쨌든 포스코 건설의 자소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것도 비슷하네요. 또 얘기해드릴게요. 포스코 건설의 1번은 포스코의 1번 그리고 3번 항목은 포스코 3번 항목을 참조해주시면 되고요. 2번 항목만 좀 다른 게 있으니까 좀 볼게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입사 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단순하게 꿈과 소망 이거 궁금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이 사람을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고 싶어서예요. 그렇다면 미래 비즈니스에 이 사람이 써먹힐 수 있을지를 얘기해주기 위해서는 포스코 건설의 비즈니스가 미래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알아야지 내가 미래에도 써먹힐 수 있어라는 것을 얘기해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장기적으로만 쓰는 사람이 있고 단기적인 목표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장기적인 목표만 쓰는 친구들은 거의 전 우주를 구할 것 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거의 뭐 그런 친구들은 환상을 갖고 접근하네. 이런 친구들은 현실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 보면 실망하고 나아가겠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려와라. 그런데 또 너무 단기적인 목표만 얘기하면 너무 단순해 보여요. 장기적인 꿈도 있는 것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단기적인 유치하지만 단기적인 목표 얘기하고 뒤에는 장기적인 목표 함께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4번 항목도 조금 생각을 해볼 법만 해요. 지금 뭐 사회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실천했던 사항. 뭐 공사 부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인재상 중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팀을 이뤄서 함께 무엇인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임원 면접의 질문 미끼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1차 면접보다는 임원 면접에서 이 질문 내용, 답변 내용을 보고서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 무슨 질문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염두하고 답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드디어 대망의 인적성 검사입니다. 포스코 앱티튜드 테스트. 거창한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PAT. 이거는 직무 기초 역량 평가하고 창의성 인성 평가를 같이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적성 검사에서는 언어, 수리, 공간, 도식, 상식 이런 영역에서 다섯 가지 영역에서 보는데요. 첫 번째 언어 영역에서는 언어적인 스킬, 소통 능력, 그리고 논리적 평가를 하는데요. 유형을 보시면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 어휘력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이 그래서 동의어나 반의어, 언어 유추 이런 것들을 묻고 있고요. 어법, 그러니까 표준어나 문법과 관련된 것을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어적인 논리, 앞에 문장이 있고 뒤에 문장이 있으면 그 사이에 연결, 고리, 접속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것이 있고 관용구, 그러니까 한자성어나 고사성어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있고 언어적인 추리를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쌤께서 이제 포스코에서 면접을 많이 본다고 하셔서 오늘 시간 안에 면접을 꼭 다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자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이런 툴이 있을까요? 툴은 좋은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저도 지금 시간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바빴는데 포스코는 너무 친절해요. 포스코에 가보면 아예 구글링 검사를 해보세요. 구글링을 해보시면 포스코 인적성 검사 아니면 PAT 이렇게 기출 문제 하면 포스코 그룹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낼 거야. 정답은 이거야. 샘플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그거 보시고 방향을 잡고 유형을 파악한 후에 그리고 대비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언어영역 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수리 영역은 좀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수리 기초 테스트 짧은 시간 안에 이거는 시간은 짧은데 정확한 계산 문제는 쉽지만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그런 문제가 있고요. 수리 응용 그러니까 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수열 이런 숫자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 그리고 통계 추리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으냐면 그냥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고학년도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정도까지 되는 수학교 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파악해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공간과 도식 유형 역시 쌤이 알려주신 툴 이용하셔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상식 유형 한번 여쭤볼게요. 상식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상식은 어쩔 수 없어요.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났던 문제를 보면 우리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거 있었을 때 그것을 상태를 쫙 설명하면서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용어가 무엇이냐. 1번 어닝 쇼크, 2번 블랙 먼데이, 블랙 스완 이런 식으로 내고선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것을 풀 수 없어요. 그럼 블랙 스완은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유추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이냐? 아니에요. 그냥 공부해서 알아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경제상식 이런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경제상식 책도 읽고 물론 그리고 신문 인터넷을 꾸준히 봐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인성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인성검사는 제가 준비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법은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는 게 비법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인성을 보기 위함이에요. 진짜 이 사람의 진솔한 모습을 어떤 성향인 사람인가를 보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준비하지 마시고요. 실제 인성검사를 볼 때도 두 번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점에서 문제를 신중히 생각한다. 얘 아니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얘인데 조금 이따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두 번째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생각한 건 그냥 그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준비할 거는 하나만 그래도 얘기를 해드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로 그냥 정의를 해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외향적인 성향과 내성적인 성향이 사람마다 다 동시에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외향적인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내양적인 것 같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인성검사 보기 전에는 여러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외향적이야. 하나로 딱 정의해버리세요. 그렇게 하고 인성검사를 보시면 훨씬 더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약간 MBTI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MBTI도 그거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고 MBTI는 사전에 이거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다중 성격이 있으면 다중 성격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돼. 그런데 인성검사에서는 다중 성격이 있더라도 난 그렇지 않아. 나는 한 성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면접 부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몰라요. 지난 시즌에도 많은 기업에서 막판까지 면접 어떻게 보겠다라고 발표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급히 비대면으로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면접 형태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는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 시간에는 그동안은 어떤 면접 유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모두 다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가 비대면 돼서 질의응답 형태를 가지고 비대면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 그냥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AI 면접인 경우에는 면접 시간이 2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얼굴 등록하고 면접 연습 문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다 동일한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 하면 자체 개발했어요. 보통 국내에서 보는 AI 면접이 대부분 마이다스 IT에서 개발했던 AI 면접 이것을 대부분 보거든요. 한 90% 가까이. 그런데 여기는 자체 개발했어요. 그래서 면접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본 면접이 시작이 되면 면접 질문이 주어지고 이거는 면접 기본 질문이에요. 한 5개 정도 기본적인 질문이 주어지고 답변 시간 준비 시간을 10초 주고 그리고 답변 시간을 2분을 줍니다. 굉장히 바빠요. 시간 초과될 때는 자동으로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묻는 질문들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자기 소개해봐라. 지원 동기는 뭐냐. 향후 포부는 뭐냐. 본인의 장단점은 뭐냐라고 묻기도 하고 상황 질문을 수기도 해요. 매번 늦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도 늦겠다고 전화 왔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하시냐 하면 이거 기본적인 질문은 준비해야죠. 자기 소개, 지원 동기, 향후 포부는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테크닉만 말씀드릴게요. 카메라를 응시하라는 거. 그리고 조명, 마이크 이런 시스템적인 것도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둬라. 그리고 여기는 마이다스 IT에서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게임 연습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정리해서 빨리 대답하는 연습만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1차, 2차 면접 통틀어서 이제 면접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통으로. 통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 2차 면접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차, 2차 면접에서 포스코 그룹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 중요한 거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철저하게 인재상과 직무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유형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뽑습니까?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인재상이 맞는 사람인지 직무역량이 맞는 사람인지를 볼 뿐이에요. 그래서 인재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키워드 뽑아 놓으시고 내가 지원한 직무역량 키워드 뽑아 놓으시고 거기에 관련된 나의 경험을 각각의 질문 대답으로 하던 아니면 PT를 하던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간상 못 탔지만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숨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한 마디 해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플러스 1은 2다. 맞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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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포스코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포스코의 채용, 포스코의 가치, 신념 이런 걸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함께, with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나 혼자 성장하고 나 혼자 잘난 게 아니라 함께해서 1 플러스 1을 10 또는 100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 포스코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서를 쓸 때, 면접을 할 때도 내가 혼자서 잘해서 성과를 냈던 것보다는 함께 무엇인가 큰 성과를 냈던 것 이런 것을 강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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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